나비야 나비야 이리 나라 오나라 노랑 나비 이리 나라 오나라 노랑 나비 주문 주문 오노랑 피다니는요? 예뻐졌어요 소연씨 얘 내가 처음 전에 염색해 중인데? 방금 사고로 죽은 사람이 키우던 건데 그 아줌마 죽을 때 옆에 있었던 거라며 그럼 소연씨 집에다 좀 놔두면 되겠네 죽은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도이도 비다니 주인도 다 고양이 분양받고 죽었어요 그게 다 고양이 때문이라고요? 마주오고 죽은 사람이라고요? 그 아줌마 우윤희 에이 한글자막 by 한효정